앞에 서핑 강습하러 온사람들이 있는것 같고 요 앞쪽에는 서퍼들이 엄청 많네요 와 저기는 뭐 파도 엄청 좋은데 부서지네 파도가 아침 햇살이 좋아요 저쪽도 파도가 아침 파도가 좋은 이유가 있구만 아침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기 때문에 부드러운 파도가 나오는가 보네 아까 밤에만 해도 파도가 그닥 그랬었는데 아 요 파도 온다 요렇게 파도가 오면 다음에도 파도가 오니까 세번째 파도를 타는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조금 여유롭게 파도를 즐길 수가 있어요 요거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네 파도가 속이 나의 말을 하구요 그가 너무 좋네요 또 탈락을 하시는нова 아침에 고장의 날이